하늘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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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주보 18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아브라머냥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영상으로 아브라머냥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배경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이 돼서 저주를 선언하시는 것이 명시적으로 다섯 번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으실 때에는 복이 다섯 번 언급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언약을 맺으시는 속에서 하나님이 이전까지의 모든 저주를 어떻게 상쇄시킬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아브라함 언약을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다른 언약들도 중요하고 언약의 대상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약을 잘 아시기 때문에 신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소상으로 불리고 아브라함이 상당히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언약도 그런 면에서 함께 중요성이 대두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실 때에 굳이 복을 다섯 번 말씀하시면서 그 이전에 저주를 말씀하셨던 것을 상쇄시키는 것은 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개시하시는 거다 물론 그전에도 원복음이라든지 노화의 언약을 통해서 언어를 보여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은혜 언약이 개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언약의 어떤 후속사의 점진성, 점층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만큼 보여주셨다면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 더 보여주시고 조금 더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그게 만기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게 성경의 어떤 점진성, 점층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장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도 있었고 노화의 언약도 있었지만 장세기 12장에 와서 하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브라함 언약은 장세기 12장 뿐만 아니라 15장의 언약을 체결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17장에도 하나님이 언약 체결의 징표로 한례를 명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이 상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한 번 더 확정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장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거정을 맺으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땅과 자손과 복의 개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땅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세 가지 기본 약속 12장 1절로 3절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땅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2장 7절에도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장세기 15장에도 이 땅을 내게 주여 소유를 삼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약속 가운데 하나인 땅이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할 수 있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땅을 강조하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우리가 첫 번째 시작 말씀드렸지만 파편화해서 이 본문은 이렇게 저 본문은 저렇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언약의 관점으로 기록되었으니까 그래서 장세기부터 게시록까지 어떤 일관된 뭔가 맥이 있는 거니까 그것을 언약으로 보고 성경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장세기 12장에서 땅이 강조되는 것도 그럼 그 앞에서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 땅이 뭐길래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땅을 강조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또 한편으로는 그럼 그 뒤에는 또 땅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점에서 땅을 강조하시는가 결국 어떤 성경을 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어떤 나온 게 있다면 그 앞에 초기 성경 저자들은 뭐라고 했는가 그리고 이 본문을 기록한 그 다음에 후대의 성경 기록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그 사람들끼리 어떤 성경의 영감 가운데 통일된 맥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우리가 이렇게 언약 신학으로 성경을 맥잡는 그 하나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앞으로 가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강조하시는가 가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부터 땅이라는 요소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 있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장세기 우리가 아시는 대로 3장 8절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우와 이렇게 말씀할 때 여기 거니시라는 단어가 그냥 한번 한두 번 이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니시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니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3장 이전에도 자주 그곳에 오셨고 거기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마치 발이 있는 것처럼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보통 이것을 신인 동영 동성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같은 모양 같은 성질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그가 자주 거니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땅 에덴에 하나님이 거니셨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장세기 2장 8절에서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동쪽의 에덴을 택하시고 에덴 가운데 동산을 지으셔서 우리가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 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고 많은 딱 중에 동방에 에덴의 동산 약간 고지죠? 높은 언덕이겠죠? 동산이니까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한 장소 땅이 거기도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창세기 2장 8절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그 땅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의 백성과 함께 같이 임재하신다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깨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달아갈 때 달아가고 나서 하나님이 동방으로 쫓아내버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임재하시고 싶으셨는데 죄가 죄로 말미암아 그 땅에 인간이 그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동편으로 쫓아보내고 동쪽에 천사와 두루도는 화연금을 둬가지고 다시는 에덴에 못 돌아오도록 해버리신 겁니다 그 땅이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임재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면 거기가 완전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딱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다시 그 땅으로 불러야 될 것이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거기에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나와 너희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들여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언약을 처음 공부할 때 성경의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핵심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나와 너희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여러분 장세기에서 약속한 그것이 게시로에서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게시로 2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우리가 아까 성경을 볼 때 어떤 중간에 본문이 있으면 앞에 본문도 봐야 되고 뒤에 본문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상상이 앞으로 가니까 그 땅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곳이었고 성경이 완성된 게시로우로 가보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걸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땅을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그 땅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가난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땅이 제가 졸업여행 때 한번 가봤거든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고 심이 아름답고 그런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는 물이 부족해서 가로수구 한 100미터만 있어도 관광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비교가 안 됩니다 유럽에 훨씬 더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묘사할 때 여러분 마치 에덴처럼 묘사하는 거죠 적과 꿀이 흐르고 물이 흐르고 에덴이 동산의 근원이 샘의 근원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강 4개가 나와서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 팔레스타인 땅이 좋아서는 게 아닙니다 유럽이 훨씬 좋죠 여러분 그러나 에덴을 상징하기 때문에 땅에서 쫓겨난 백성을 하나님이 가난한 땅에 두셔서 가난한 땅에서 그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에덴을 가난한 땅에 그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출협기 15장에서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난한 땅을 노래할 때 뭐라고 하냐면 주의 기업의 산, 주의 처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산은 에덴 동산을 묘사하죠 주의 처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산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땅이 모세가 가난한 땅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 계시고 자기 백성을 그 뒤로 불러가지고 교제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죽기 전에 이미 그 땅을 보여주겠다 가난한 땅을 약속하시면서 에덴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도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쳐버린 것입니다 다시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가난한 땅에서도 하나님이 쫓아내버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이나 스가라라든지 나중에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보면 내가 다시 땅도 회복할게 너희들이 포로로 돌아올 때 땅도 회복시킬게 이 말씀들은 다 하나님이 원래의 에덴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죄 문제 해결하고 너희들이 타락해서 가난이 쫓겨났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때 이 가난한 땅도 회복시키겠다라고 땅의 회복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아보람이 약속하신 그 땅은 만약에 가난한 땅이 실제였다면 실체였다면 아보람이 가난한 땅을 얻었어야 된 게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보람은 막벨라울 단 하나 무덤 하나 얻고 죽었습니다 히브리스 말씀은 그걸 말씀하기를 아보람이 진짜 바람 본양은 그 가난한 땅이 아니고 가난한 땅과 에덴이 상징하는 하늘에 있는 도성이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애고인으로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언약으로 성경을 볼 때 에덴과 요한계시록의 세 땅이 연결되면서 그 아보람이 해주신 약속의 땅 가난이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보람에게 땅을 약속하시면서 나와 너희가 함께 있는 곳을 내가 택했으니까 너 글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 때 오래 읽지 말고 내가 지정해 놓으면 그 땅 가라 새로운 에덴으로 가라 근데 그 땅도 전부는 아니고 나중에 진짜 너에게 줄 땅이 있는데 영원한 하늘에 있는 도성이다 나 너희와 거기 있고 싶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내세 갈 때에 이 땅에서 내세를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도 거기 가고 싶은 이유는 단순하게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근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것보다 더 천국 가고 싶은 이유는 거기 내 아버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 가고 싶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보람에게 땅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질문도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보람에게 그토록 땅을 강조하셨는가 그건 바로 새로운 에덴이고 그게 바로 계시록에서 사랑하는 새 땅이기 때문에 강조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이유로 우리가 왜 사랑하는 새 땅을 사모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땅을 선정하신 거니까 우리 역시 그 땅에 가고 싶은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